네 안녕하십니까 광닥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추 지금 상태 보고 계시죠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직 속이 뭐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겉잎의 결구가 진행이 돼서 안에 이제 속잎을 채워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마무리 잘 하셔야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40분입니다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에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오전 일 다 끝내시고 휴식을 취하실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배추라든지 무의 잎을 지금 보시면 이슬이 잔뜩 내려 있고 그 이슬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또 한낮 기온은 제법 올라가고 하는 지금 이맘때가 여러분들이 배추밭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시기에 잘못되면 다 지어놓은 배추농사 무 농사 잘못하면 망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이유는 이제 공기와 땅의 기온이 제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식기 시작을 하니까 공기와 땅이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운 얼음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그 컵 표면에 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이슬인데 이 이슬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습한 환경이 돼요 특히 아침 시간에 이게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는 습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햇빛이 닿는 이 잎의 앞면은 빨리 마를 겁니다 그런데 잎의 뒷면을 보시면요 물방울이 정말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지금 이 배추잎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잎은 다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잎의 뒷면을 보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잎의 뒷면에 이슬이 젖어 있게 되면요 이런 날씨가 한 3,4일만 진행돼도 이 뒤에 물방울이 바로 곰팡이 포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병의 원인이 되냐면 바로 노균병의 원인이 돼요 제가 물음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노균병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요즘 기온이 어떻습니까? 제법 선선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잎의 뒷면에 물방울이 맺혀서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노균병의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면 잎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아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슬이 많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평소에 노균병 방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노균병에 대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노균병 그거 예사롭게 보시면 배추의 겉잎 거의 사용 못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비가 오고 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어떤 농약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살포하시는 거를 시간을 좀 두셨다가 살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약을 살포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 물방울들 때문에 그 농약의 효과가 무의미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굉장히 강해져서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 물방울이 증발을 하면서 그 농약 성분이 같이 증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물방울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잘한 물방울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 뒷면이라든지 하는 곳에 약들이 그 물방울에 엉기게 되면 그 물방울에 약이 모이면서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잎에 어떤 약흔이 남을 수 있어요 약흔이라는 건 약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거나 아니면 색이 변색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세균의 감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잎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는 약 살포를 좀 미루셨다가 이슬이 마르고 나서 약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한낮이라고 해도 25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남쪽 지방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봐야 한낮 기온이 요즘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고 나서 그리고 잎 뒷면까지 좀 마르고 나서 약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슬 방울이 이렇게 맺히고 하면 이걸 말려주는 건 햇빛과 바람입니다 그래서 배추의 정식 간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잘 드나들고 잎이 쫙 펼쳐져서 햇빛이 잘 들어야 이런 이슬들이 바로 마르면서 어떤 병의 위험이 좀 덜해집니다 그게 계속 바람이 통하지 않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젖어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런 곰팡이 발생 같은 거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교과서적으로 재배 간격 맞춰라 맞춰라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좁게 심으신 분들은요 내년부터는 재배 간격을 잘 맞춰서 하시는 것이 건강한 배추를 재배하시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약 살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진딧물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녹음병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살포하실 때 반드시 잎이 뒷면까지 젖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닥면까지 젖도록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녹음병도 잎이 뒷면에서 발생을 하고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요 앞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잎이 뒷면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잎이 뒷면을 좀 잘 젖도록 그리고 바닥면을 잘 방지해서 타고 올라오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심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게요 이제 이슬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시기가 되면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어떤 한 가지의 벌레들이 이제 나타날 시기가 됩니다 바로 진딧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른 벌레들은 잘 발생을 안 합니다 뭐 나비라든지 또는 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좀 덜 보여요 그런데 이 진딧물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바로 이 시기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잎에 이슬방울이 맺힐 무렵 10월 중순경이 되면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겨울까지 뭐 11월 중순 말 배추를 수확해보면 그 배추 안에 진딧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추위와도 별로 상관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진딧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딧물 방제를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물론 부지런하게 하신 분들은 진작에 방제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따로 진딧물 방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는 진딧물 방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결국 다쳐버리면 그 안에 약이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진딧물이 숨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진딧물 방제를 한두 차례라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겉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배추를 잘라보면 그 속에 진딧물이 가득 차 있어서 못 드시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이슬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슬이 맺히면 녹윤병이 생기기 쉽다 특히 잎이 뒷면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 앉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녹윤병에 대한 방제를 신경 쓰셔야 되고 다만 방제를 하실 때 이슬 방울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는 시간대에는 오히려 약흔이 남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온이 서늘해지면서 이슬이 내릴 시기가 되면 진딧물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진딧물에 대한 방제도 더 늦기 전에 결구가 돼서 약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진딧물이 숨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방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관리하셔야 여러분들 깨끗하고 건강하고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배춧값 아직까지도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하시면 이제 배추는 거의 이제 앞으로 해줄 일이 거의 물주는 거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지켜서 건강한 가을 수확 풍성한 가을 수확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